다 불러보자고 내가 준구형이랑 이분들을 준구형 박정서님 이진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저의 이제 희망사항 세 가지 전제 하나는 시장에 대한 전제 두 번째는 독자들에 대한 전제 세 번째는 작가들에 대한 거야 이 세 가지 전제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저희 요 낙관회로는 아마 어그러질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시장이 건강하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건강한 시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소비자의 선호 요구 인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좀 더 몰리는 지점이 당연히 생긴다 그랬죠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거 조금 더 많은 독자가 원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쪽의 자본이 완전 집중돼 버렸어 그러면은 약간 적게 적게 몰리는 수요들 조금 적은 규모의 독자들이 모이는 작품들 요런 것들은 좀 외면당하겠죠 이게 이제 불건강한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유로 아직은 다양성이 어느 정도 이하로 말살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 웹툰과 웹소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곧 말살될 거야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를 몇 개 배웠어요 첫 번째 상황 인구가 겁나 많거나 비슷한 얘기지만 시장이 겁나 크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인디 만화 시장 초창기 90년대 중후반 이때 이때는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만화 올리고 계좌번호를 띄워놓으면 일정 금액이 모이면 그 다음화를 그래서 올리고 그래요 근데 땅이 넓으니까 미국 전체예요 전역이 넓잖아요 사람이 좀많아 땅이 넓으니까 미국 전역에서 몇 명씩만 만약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후원 계좌에다가 몇 달러 넣어줘도 작가가 개인생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려 물론 아직 플랫폼 사업이 그때는 거의 없을 때였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대상 소비자들이 규모가 커질수록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인기 있는 콘텐츠 쪽으로 확 획일화되거나 아니면 다양성이 보장되거나 앞서 말했던 그 선택 스트레스가 적은 그러니까 소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후자라고 생각해요 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자기 개인 채널이나 개인 블로그 이런 데서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사업자 본인에게 어떤 일종의 철학이나 의식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있으면 시장이 바로 병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콘텐츠에 대한 애정하고 콘텐츠 시장의 자본 원리가 정반대로 움직일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않아요 되게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은근히 서로 영향을 줘요 은근히 서로 돌고 돌아요 특히 서브컬처, 마이너컬처, 빚급문화 요런 쪽에 있던 게 점점 잘 돼서 메이저로 넘어갈 때 게임도 그렇고 그런 쪽은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어떤 덕심을 무시하고 돈만 왕창 벌려는 사람이 또 나왔다가 그것 때문에 또 몰락하면 다시 또 너드, 매니아, 덕후 덕심을 가진 사업자가 등장해서 뒤엎고 이게 돌고 도는 부분이 있어요 네이버 웹투나고 네이버 시리즈는 김중구 대표님이시고 다음 만화 속 세상은 박정서 대표님이시고 카카오페이지가 이진수 대표님이시거든요 타미부 작가님 말은 맞아 이 주제는 스튜디오 관계자나 업체 관계자 플랫폼 관계자 없이 얘기하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김중구 대표님이나 박정서 대표님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카카오페이지의 이진수 대표님은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그 앞에 두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덕심의 끝판왕이거든요 돈보고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 덕심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업계 탑에 있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한 행운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만화가들이 다 불러보자고 내가? 준구형이랑 이분들을? 준구형, 박정서님, 이진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점점 이 오늘의 주제 토크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암튼 어이가 없네 내가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 전제가 독자들에 대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의 모든 것들 위에서 쭉 얘기했던 거 있죠 웹툰 웹소설 쪽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들 이런 것들 스튜디오는 절대 손을 못 댈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두 번째 전제에 기대고 있어요 소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 돈을 안 쓰면 지금까지 말한 상황들이 다 무너집니다 독자들이 돈을 안 쓴다 야 어쩔 수 없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작품만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다 죽는 거야 이제 반대로 독자들이 아 이거 순위는 좀 났지만 이 작가님은 내 취향이야 우리 작가님 꽃길 걷자 이러면서 이제 쿠키 쓰고 기다무 보고 그냥 좋아서 돈을 쓰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낙관 시스템이 다 돌아가거든요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솔직히 웹툰에 돈을 쓴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고작 몇 년 만에 어때요 여러분들 쿠키 쓴다 기다무 본다 코인 쓴다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이 됐죠 그죠 두 가지 덕분입니다 플랫폼에서 일하고 계시는 천재적인 분들의 시스템 설계 그리고 선택 스트레스가 적은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는 이 형식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죠 불법 사이트 불법으로 보는 사이트 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보는지 아세요? 그냥 아 내 작품 공짜로 보여주네 나쁜 놈들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독자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작품에 돈을 쓰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막히고 원활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40분 동안 얘기했던 시스템의 낙관 회로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 저를 포함한 우리 작가님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작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소위 그 블록버스터 류의 웹툰들 보면서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인기 순위에 상위권에 막 들어가다 보면 솔직히 작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지냐면 아 나도 저런 거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때요 아 난 스튜디오랑 경쟁 못했나 스튜디오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나도 저런 거 해야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거는 영어학과 졸업한 학생이 요즘 뜨는 게 뭐지? 어 마블이 뜨고 있구나 좋아 나도 이제 히어로물 만들어야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가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가들이 스튜디오가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건 지금 기성 작가님들에게 정말 쓰나미같이 쏟아지고 있는 고민거리기는 해요 나는 대체 가능한 작가 아닌가 혹시? 나는 과연 대체 불가능한 작가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스튜디오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작품이 맞나? 물론 스튜디오에서 하던 장르나 스튜디오에서 많이 원하는 소재 스타일 이런 게 자기의 최고 무기인 작가님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다 하던 작품을 접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하던 작품들 안에서도 스튜디오가 시도하지 않을 부분이 어딘가를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앞부분에 두 가지 전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전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스튜디오가 못하거나 하지 않을 작품 쪽으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두 번째 전제하고 엮여 있어요 독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 돈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런 작품을 찾아봤는데 그런 작품을 그리는 작가가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대체 불가능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인기 많다고 무조건 스튜디오가 하고 있는 소재, 스타일, 장르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건 좀 걱정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스튜디오 시스템이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을, 하면 수지가 안 맞을 그런 작품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세 가지 세 가지 전제, 이 세 가지 전제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어그러지게 되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낙관적인 상황이 현실화가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